자 갑시다 캐리어 갑시다 기사단의 자격 혼종 교배시설 파괴 와 캐리어가 드디어 나오네 이제 우주모함 이런것도 나오려나 나중에 야 근데 내가 공허유산을 해서 테란은 모르겠는데 테란도 사실 저그도 안하고 싶을거같애 디테일이 너무 뛰어나 진짜 이제 프로투스보다 테란 보면 장난감 보는거같애 그것들을 파괴하면 시설이 불안정해질것이고 나머지 보조물들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수 있습니다 친구가 다섯시간 올렸대고 나 지금 다섯시간 반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흐허허허 Teach나는 나 지금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야 캐리어다 와아 여러분 캐리어 한번 보시죠 와 겹치기도 되네 자 이거는 모르겠어요 캐리어를 많이 뽑아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 이거 잡아주는거라 이것도 캐리어 컨트롤 되나요? 캐리어 뭐 보면은 일부러 본체 안 맞으려고 막 하잖아 아예 막아버려 그냥 여기 안 나갈거야 캐리어 컨트롤 되네 야야야야야 왜이렇게 쎄 아들의 창에 침투한 혼정을 격투하기가 쉽지않다 놈들의 정지장 보관소는 찾았나 우와 개쎄네 제 주변에 보관소 두개가 감지됩니다 태양석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태양석을 우리가 사용해야합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면 수리가 되는거잖아 지금 그치 왠지 점웅보다 컨트롤하기가 더 무거워진 듯한 느낌인데 뭐야 추가자원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엔 비행선으로 정차를 해야합니다 아아 풀오브를 예를들면 이렇게 누르면 우와아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이게 안좋은거 같던데 나 지금 잠깐만 이게 지금 자원이다 아 자원은 어차피 끝나가긴 하네요 야 개쩐다 야 쩐다 야 대박 여보세요 내가 파일럿 이씨 이런 이씨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니 왜 넌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니 넌 거기있고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깝치지마 자원이 많이 없나 자 혼종 이거 파기하면은 태양속 준다고 하니까 갑시다 뭐야 우와 데미지난거 장난 아니네 이거 뭐 바이키리였어 뭐야 왜이렇게 마빠 준비 완료 승리가 기다린다 헬 장군이 나를 부렸나 자라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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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지상군으로 갖고 가야 되는구나 자 이제 서서히 캐리어를 뽑자고 어? 우와 뭐야 이거 이 정도였어? 타격이? 이런 젠장 우와 개 아프네 스타키트 하나 더 세우고요 여기도 세웁시다 가자 자 일단은 포지를 많이 아니지 포토를 어허 포토를 많이 심어야겠어요 됐어 이 정도면 냈고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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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였어? 이런 젠장 됐다 됐다 배트라는 잡겠다 됐어 됐어 와아 빡세네 빡세빡세 자 야 이거는 이제 좀 옮겨야겠다 야 안되겠다 야 자원이 너무 없네요 어 자원 너무 없어서 일로와 자 옮기자 진짜 진짜 이상한 야 재밌게 잘해놨다 게임 음 여기 뭐죠? 알겠다 자라쿨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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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우 개쎄 자라쿨롤 사라쿨롤 안되겠어 자라쿨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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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 자원도 없네 하나 더 올라가야겠다 낚시도 있네 아 저 위에 자원 있다 여보세요 네가 왜 두 개를 하세요 하나 취소하고 어허 자 갑시다 와 자원 없는거 봐 저기 아래는 지금 하나 부스러 가야겠다 넘치는 작업우욕이야? 자 이거는 배럭을 하나 깨줍시다 당할 확률이 높아서 이런 잔챙이들한테 이런거 쓰다니 가가가가 그냥 가가가 그냥 가 그냥 가 씨발 가 그냥 개같은거 다 죽어버리 이씨 욕해서 죄송한데 흥분했습니다 쳐들어 갑시다 여기는 이제 다 작살났어요 이제 여긴 이제 작살났어요 얘들아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깔끔히 묻어났네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갈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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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쓰자 그냥 야 여기 쉬운데가 아니네요 여러분들 야 여기 쉬운데가 아니네요 여러분들 오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옳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아아아아악 대박쌀에 거려 이쌋 됐어 됐어 여기 쳐버려 자 여기다 포토 깔아놔서 잘했네 이거 한시 치는게 핵이겠네요 아 가스? 공룡망이 작동을 거의 멈췄습니다 이제 남은 핵은 하나입니다 야야 자 공격하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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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 갑시다 부수면서 아 태양사 안먹을거에요 저거 하나정도는 안먹어도 돼요 아 이게 예전 캐리어 같지가 않다 어 골리아 솔직히 3마리 그냥 녹였는데 와 골리아 녹는게 아니 캐리어 녹는게 장난아니야 조금씩 쌓이니까 쎄긴 쎄 쎄긴 쎄는데 승리는 우리것이다 알겠다 예전처럼 엄청 쎄진 않아요 야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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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어이 개같은거 맞춰 잡어 맞춰 잡어 아 와 저 센 놈 있다 저기 그치 자 그리고 캐리어 지금 충원 냈으니까 캐리어 갖고 옵시다 자 박살내 박살내 암사에 들어가 잘가 야 됐다 됐다 캐리어 캐리어 해냈다 캐리어 쌓이니까 해냈죠 어 캐리어 쌓이니까 해냈어요 캐리어 쌓이니까 해냈어요 해냈어 해냈어 그러면은 스타보트 다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가자 그 다음에 저기 그 태양성 먹으러 가자 일단 스타보트는 다 아작 내버려 그러면 생산을 못하니까요 야 캐리어 위험 보세요 왜요? 여기까지 날려버려 그냥 오셨어? 가셔야지 가자 잡으러 가자 여기 잡으러 가 뭐야 와 잠깐만 얘네들은 언제 이런 병력을 갖고 오는거지? 예측샷 가자 갑시다 태양석 모우러 갑시다 자 자원이 없어 자원이 없기때문에 어... 자원이 없기때문에 다들 일로 오시구요 자... 자리를 자... 이리로 갑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어 여기를 캐러 가겠습니다 여기를 야야 밀어버려 밀어버려 됐어 순식간이네 그냥 됐어 야 고맙습니다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